안녕하십니까 차트로 보는 세계경제 해외옵션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이번 주 겨울 날씨가 약간 기승을 좀 부렸습니다. 올겨울은 예전에 비해서 눈은 많이 오지 않고 비가 많이 내립니다. 우리나라 기후도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기후변화가 좀 심각합니다. 이 기후변화는 오늘 나중에 약간 설명할 천연가스하고도 좀 연관이 됩니다. 하여튼 좀 이번 주는 추웠는데 다른 주에 비해서 한 주간 매매는 잘 하셨는지 혹시 미국장은 좋았는데 국내장은 별로여서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는지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수익률을 높여야 됩니다. 오늘 차트로 보는 세계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제9강입니다. 벌써. 차트로 보는 세계경제 오늘 부제가 두 가지입니다. 예상 수익률 임의대로 조절하기 또 하나 옵션 매도 진입 과정 원래는 이것 하나만 하려고 하다가 먼저 과정이 옵션 매도 진입 과정을 하면서 진입하면서 연구하면서 어떻게 진입할까 연구하면서 예상 수익률을 내 맘대로 임의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해외 옵션 매도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이 부분입니다. 예상 수익률 임의대로 조절할 수 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하고자 합니다. 또 그리고 이 방송을 우연하게 채널 돌리다 처음 들으신 분들 이게 무슨 언어지? 언어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나중에 오늘 방송 이후에 오늘 방송 자료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노란톡방이 안내될 겁니다.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마지막까지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자료 받아가시고요. 또 예전 강의 예전에 46강, 7강까지 찍어놓은 강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설명은 자세히 돼 있어요.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그걸로 많이 공부하셔요. 그 방송 보는 방법도 노란톡방에 오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한 주간 세계 시장 동향과 다음 주 전망 매주 이렇게 한 건씩, 한두 개 건씩 설명할 것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한 번쯤 넘길 수도 있는데 그리고 차라리 차트 공부를 더 할 수 있는데 한 주간 세계 시장 동향과 다음 주의 전망, 한 번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특히 미국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입니다. 미국은 21일이고요. 우리는 22일 새벽 4시에 연방준비제도 페드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난달 1월 30일과 31일이 돼 있었던 FOMC 회의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다수 참가자가 이 말은 아마 지금 지지난 강의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겁니다. 섣부른 금리 인하는 위험하다. 참가자들은 긴축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시장의 화두는, 미국 시장의 화두는 금리 인하입니다. 그런데 그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섣부른 금리 인하는 좀 위험하다. 또 참석자 다수가 현재 기준금리가 이번 긴축 사이클의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기준금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더 이상 금리는 올리지 않겠다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완화되고 또 상품 및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균형이 개선될 조짐이 커지고 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이 들 때까지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2%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아직 높습니다. 3%대입니다. 그래서 2%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더 큰 확신,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는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 코로나 시국에 비해서 여전히 연준 목표체를 상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3%대입니다. 대다수 참가자가 정책 기조를 너무 빨리 완화하는 경우에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갑자기 피벗이라 그러거든요. 정책 전환하는 거. 그런데 너무 빨리 완화하면 위험하겠다.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 하락하는지 판단할 때 데이터를 충분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가 데이터입니다. 물가 지수. 그런데 소수 의견도 있어요.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지금 금리 인하는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라는 견해인데 소수 의견은 과도한 긴축 기조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는 경우 지금 금리 인상이 너무 오래 지속되죠. 그럴 경우 경제의 하방 위험이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수 의견도 있지만 소수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다수 의견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파월 의장이 지난해 하반기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아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당연히 수치가 예전보다는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향해 목표가 몇 프로? 2% 2%를 향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지속적인 증거, 즉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연착륙을 달성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남았다. 지금 승리를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 들으면 꼭 연금술사라 그래요. 연준의장들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세계의 모든 애널리스트들 또 주식 거래하신 분들 귀가 쫑긋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보십시오. 연착륙을 달성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꼭 시적 표현 같아요. 지금 승리를 선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결과 연준이 신중한 신호를 보내면서 조기 금리 인하는 좀 물 건너갔지 않느냐.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좀 사그러진 것 같습니다. 원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예전에 거의 작년만 해도 거의 90%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6.5%입니다.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그럼 5월 금리 인하는 어쩌느냐. 그것도 지금 3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지난번에 6월 금리 인하가 좋습니다. 6월 금리 인하가 좀 더 비중이 높습니다. 3월도 힘들고 5월도 힘들고. 그 결과 시장의 반응은 어땠는지 볼까요? 지수는. 그런데 의외로 전의 회의에 있던 걸 밝히는 것이니까 지수는 큰 변동을 없었습니다. 약간의 조정만 받았고요. 채권도 조정받았는데 이미 발표 전부터 하라겠습니다. 큰 지수나 채권은 큰 변동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모든 주식 투자자들의 귀와 눈을 잡고 있었던 것이 이 미국 반도체 기업 MDB야 실적 발표였습니다. 즉 지난해 4분기 10월에서 12월 발표입니다. 매출은 원래 시장 예상치는 260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221억 매출을 예상치를 상해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시장 예상치는 4.64달러였는데 5.15달러로 예측을 상해했습니다. 즉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265% 급증했습니다. 총 이익은 765% 급증했고요. 또 올해 1분기 예상. 월가 전망치는 221억 7천만 달러인데 MDB야 측 예상은 240억. 월가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 발표 여기입니다. 계속 주당 순이익. 이게 회색이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있고 이게 주당 순이익. 그 다음에 노란 선이 잘 안 보이는데 예측입니다. 이게 파란색이 매출이고요. 둘 다 그래프가 차트가 우상향합니다. 둘 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시장 예상치라는 겁니다. 요 예측입니다. 요 예측입니다. 이번에도 주당 순이익 예측이 4.61이었는데 5.16달러로 예상치를 상해했죠. 매출도 요 20.5빌리언입니다. 근데 22.1로 예상치보다 상해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2023년 2월부터 발표한 겁니다. 주당 순이익 먼저 보겠습니다. 뭘 보냐면 예측과 실제 결과입니다. 예측이 0.81인데 0.88 상해했죠. 예측이 0.92인데 1.09로 상해했죠. 예측이 2.07인데 2.7로 상해했죠. 예측이 3.36인데 4.02로 상해했고요. 예측이 이번에 4.61인데 5.16 모든 월가의 전망치보다 실제 결과가 다 플러스였습니다. 주가의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또 매출도 보겠습니다. 비교하십시오. 빨간색과 검정색 예측입니다. 예측보다 실제 결과가 다 예상치를 상해했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자들 지금 저는 선물 옵션 현재 공부하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주식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기업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이 선물 옵션 코너입니다마는 일부러 지금 NDBIA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 위해서 특히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십니다. 이런 기업들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NDBIA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 사업은 409%나 증가했대요. 그런데 노트북과 PC용 그래픽 카드를 포함하는 게임부분은 56% 증가는 했는데 이쪽에 비해서 좀 약하죠. 지금 우리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주된 테마주는 뭡니까? AI 주의입니다. AI 붐으로 개당 2만 달러가 넘는 서버용 AI 칩이 날개도 친 듯 팔리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 NDBIA 최고 경영자 젠슨 황입니다. CEO. 근본적으로 2025년과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조건이 탁월하다라고 밝혀있자 지속적인 호황을 예고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또 회사 측에서 강력한 수요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자동차, 금융서비스, 의료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의해 지도되고 있다. 즉 한 군데 AI 그쪽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런 것만 보면 주식 탑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클래트클래스라고 재무책임자가 있습니다. CFO. NDBIA가 AI GPU 공급을 개선했지만 그래픽 처리 방식입니다. 여전히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올해 말 출시될 차세대 칩인 B100은 더욱 그렇다. 그런데 최근 미국 정부가 AI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데이터센터 매출이 타격을 받았지만 대중국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가능한 AI 반도체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고 하는데 NDBIA 측에서는 중국 매출을 늘어날 것이다. 중국까지 계속 더 늘어나면 엄청나겠죠. 매출이. 젠슨 황이 또 뭐랬냐. 어떤 식으로든 소프트웨어를 해킹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해킹입니다. 중국이 해킹한다는 데 해킹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품을 재구성해서 중국에 대한 공급을 다시 설정했다. 우리는 중국에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샘플링하고 있다. 만약 이 부분이 해결되면 매출은 훨씬 더 많이 뛸 겁니다. 그 결과 시장의 반응. 정규 시장에서 2.8% 하락했습니다. 발표 전시는 4일간 조정이 있었어요. 이게 실적이 잘 나올까? 예상치보다 더 나을까? 즉 예상치입니다. 예상치보다 더 나을까? 예상치보다 하락할까?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올라서 계속 올랐잖아요. 좀 차트 보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올라서 4일간 발표 전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후 시관의 거래에서 10% 이상 상승했어요. 미국 본장이 끝나고 발표했기 때문에. 엄청 27%까지인가? 제가 지금 정확히 조사 안 했으면 이렇게 올랐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시장, 선물시장 다 급등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폐장했으니까 선물시장만 급등했습니다. NDB야 일봉 차트입니다. 발표 전에 1, 2, 3, 4, 4일 동안 조정받았습니다. 매출이, 이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왜?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안식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발표 이후로 조정받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좀 상당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와는 달리 매출이, 영업이익이 너무 잘 나와서 몇 프로? 16.4%나 껑충 뛰었습니다. 엄청난 이슈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이런 주식이 없기 때문에 좀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모처럼 주식을 가져왔으니까 NDB야 실적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시장의 주도주는, 우리 시장의 주도주는, 당연히 반도체 쪽으로 쏠릴 것, 우리 시장, 미국은 당연히 쏠립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도 당연히 쫓아가야 되는데 잠시 후에 차트 보겠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아직 너무 약해요. 그 이유를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도주가 뭐냐? 지금 시장을 주식하시는 분들,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도주가 뭐냐? 그 주도주를 찾아서 매매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혹시라도 제가 여기서 해외 주식도 간혹 할 수도 있습니다. 주도주, 현재 우리 시장에서든 미국 시장에서든 주도주가 뭐냐?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당연히 차트로 볼 때는 또 나름대로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 분석할 때는 참조하십시오. S&P 선물, 3월물 1봉입니다. 제가 일주일마다 나올 때마다 하는 소리가 뭡니까? 미국은 사상 최고치 찍었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또 그 얘기합니다. 미국은 어제 2월 22일 날 종가 기준으로 S&P 최고치 찍었습니다. 오늘도 아마 지금 현재는 양복입니다. 지금 워낙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복입니다. 아마 최근에 가장 큰 양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심리적 저항선이 5천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5,100을 달성하고 과연 5,200까지, 5,300까지, 5,400까지 가겠느냐? 그게 시장의 화두입니다. 1봉인데 한번 NDB화 발표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보기 위해서 30분 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시냐? 5시입니다. 5시 이때가. 5시 곧바로 지나서 그 이후에 5시에 5시 반? 그 정도에 발표했습니다. 발표하자마자 미국 선물 시장은 급등했습니다. 얼마에서? 4,959 저점에서 거의 뭐 5,100까지 왔죠. 엄청난 그 NDB화 하나가 NDB화 하나가 미국 시장 전체를 그냥 끌어올렸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체력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미국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 저도 실은 이 정도에서 NDB화 발표가 없었으면 조정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NDB화가 그것을 아예 그냥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채권 시장은 어쩌느냐 채권 시장은 아직 제가 지금 계속 지금은 채권의 시대라고 말합니다만 아직 좀 약세입니다. 아직 이평선도 지금 다 역배열이고 그 다음에 급락은 이날 지표 발표한 이후에 물가지수 발표한 이후에 급락 이후에 좀 급락도 좀 조정 뭐야 하지 않고 좀 조정받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서 더 내릴 것인지 이 106.106.07.00 이렇게 읽은답니다. 우리는 귀찮으니까 편하게 106.70 이렇게 읽는데 106.16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과연 계속 더 하락할 것인지 금리 인하는 일단 금리 인상은 멈췄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은 멈췄고 금리 인상을 하면 채권이 하락합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은 멈췄어요. 그러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게 아마 정석일 수 있어요. 박스권에서 이 박스가 좁은 박스냐 아니면 좀 넓은 박스냐 그런 차이일 겁니다. 그런데 급락은 지금 쉽지 않을까 쉽지 않겠다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코스피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 시장은 오늘도 은봉입니다. 오늘도 은봉 지금 연속 4일 은봉입니다. 고점을 못 뚫고 365.40 고점을 못 뚫고 계속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추세선을 그어봤는데 이 추세선에서 여기서 다 와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만 밀리면 좀 더 밀린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하여튼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에 비해서 많이 지금 체력이 약하다는 거 그래서 국내 주식 위주로 하신 분들은 선물옵션은 상관없습니다. 코스피 선물옵션은 장이 오르든 장이 하락하든 상관없이 전략만 잘 세우면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다르잖아요. 개인들은 주로 매수만 하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 하신 분들은 아마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급등한다고 해서 우리 반도체주가 지금 급등하지는 않잖아요. 웬만하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차별적인 공부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짧게 오늘은 에너지는 짧게 하겠습니다. 원유 현재 계속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협상을 할 듯 말 듯 또 타협하려고 그러면 협상하려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쪽에서 또 어디 쪽에서 또 무슨 회방을 놓고 이런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은 유가를 낮춰야 합니다. 그 결과 최근 유가의 움직임은 급등은 요출하지 않고 또 아직까지는 급락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좀 박스 꺼내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사월물 원유 선물입니다. 나름대로 지금 제가 추세선을 걷습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추세선 가지고도 선물도 매매할 수 있고 옵션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평선과 추세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추세선 나름대로 그려보니까 전망입니다. 전망 오르면 이 정도 80에서 81달러 정도 상승한다 그러면 하락한다 해도 72달러 정도 이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당분간은 만약에 좀 더 급등한다 그러면 어느 선까지 이 정도까지 84나 85까지 좀 더 박스권을 넓혀서 이 부분은 오늘 또 후반부에 강의할 겁니다. 지금 큰 약간 봉은 깁니다만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부 마지막 천연게스입니다. 계속 급락했었습니다. 급락 이후에 또 급등장을 연출했습니다. 최근에 엄청난 급등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메이저들의 놀이터라고 합니다. 내가 늘 하는 말 천연게스의 애칭이 야생마라고 했죠. 어디로 튈지 몰라요. 길들어지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연게스 우리 옵션 매도하신 분들 분산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연게스를 또 안 넣을 수는 없어요. 넣긴 넣어야 돼. 그런데 힘들 때는 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계속 하락하다가 약간 급등하고 다시 하락합니다. 그러다가 19일 날 20일 날 20일 날 급등했어요. 급등. 바로 그 다음 날까지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제 어제 조정 좀 받았고요. 오늘도 약간은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올 겨울 날씨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너무나 따뜻합니다. 특히 유럽 날씨 엄청 따뜻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게스가 급등할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로서는. 아마 어떤 기사에서는 다시 전저점을 테스트하러 가지 않을까 라는 얘기도 나와요. 지금 유럽이 너무 따뜻해요. 기후변화 심각합니다. 또 천연게스 오늘 또 무슨 기사 나왔는데 천연게스 난방용 히터 펌프 히터로 가지고 전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가스 사용하지 말자 라는 게 또 계속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는 설 자리가 더 없어질 겁니다. 점점 더 이렇게 해서 일부 한 주간 세계시장 전망과 동향과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오늘 본격적인 내용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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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서문을 매매하신 분들은 추세선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냥 따라가야 합니다. 손절 잡고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추세선 가지고 옵션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션 매도든 옵션 매수든 추세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한 이 2평선 60분 봉에서 최소 뚫려야 가지 않겠느냐. 30분 뚫려야 가지 않겠느냐. 뚫자마자 그냥 위로 치솟았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예상 수익률 임의대로 조절하기. 예상 수익률. 이게 가능하냐. 옵션 매도의 최대 장점. 완벽하진 않아요. 처음 진입시부터 대략적인 확정 수익률이 아닙니다. 대략적인 기간별 기간에 정해졌어요.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45일이면 45일. 지금 시점에서 기간별 예상 수익률을 알고 진입할 수 있다. 이럴 때 필요 조건이 뭐랬습니까? 가격, 옵션 행사 가격에 가격과 증거금. 가격과 증거금 두 가지만 있으면 또 날짜, 만기 날짜겠죠. 날짜까지. 하나 플러스 남은 잔존일. 그러면 좀 더 월 예상 수익률, 일 예상 수익률을 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해외 옵션 매도, 코스피 옵션 매도 등 옵션 매도의 최대 장점이 뭐라고요? 대략적인 기간별 예상 수익률을 알고 처음부터 매매할 수 있다. 어떤 투자가 처음부터 예상 수익률을 알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주식 투자, 언제 오를지 모르잖아요. 당장 내일 상한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평생, 1년 동안 내가 산 가격에 몸이 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옵션 매도는 처음부터 나 이번 달에 대략적인 1%만 수익 목표를 해야지, 2%만 목표를 해야지, 나 욕심 많아, 10% 목표해야지 나름대로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공부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 옵션 매도의 최대 장점, 예전 강의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예전 강의에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예전 강의 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왜? 예전 강의에 더 자세하게 설명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 샵 377이 치고 박명균을 치면 노란톡방 안내 되고요. 또 QR코드 이용해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방송을 지켜보신 분들은 저런 투자 방법도 있구나, 저런 투자의 세계도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또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오늘 방송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꼭 우연히 이 방송을 보내신 분들도, 혹은 기존 보신 분들도, 마지막까지 놓치시지 마시고 공부하십시오. 예상 수익률을 설정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투자 성향을 분석해야 합니다. 항상 제가 먼저 물어와요. 당신은 보수적 투자자입니까? 좀 중도적 투자자입니까? 아니면 공격적인 또는 적극적인. 공격적이라는 용어가 좀 그러면 적극적인, 적극적인 투자자입니까? 이걸 먼저 항상 고민하라고 그럽니다. 나는 정말 리스크를 싫어해. 그러면 가급적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나는 적당히 리스크도 감안하면서 좀 수익도 내고 싶어. 그러면 중도적으로. 아니면 나는 좀 리스크 좀 감안하고 목표를, 수익률을 높게 잡고 싶어. 그러면 공격적인 투자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단에 부재가 하나 나가죠. 이길 수 있는 확률에 투자하라. 확률입니다, 확률. 옵션 매수, 옵션 매도. 다 확률 게임일 수 있어요. 확률에 있어서 옵션 매도가 약 85%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5%가 옵션 매수, 옵션 매도. 옵션 매수. 85%가 옵션 매도가 우위를 가지고 있고 15%가 옵션 매수가 우위를 갖고 있어요. 확률에 근거해서 나는 보수적 투자자인가, 중도적 투자자인가, 공격적 투자자인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확률에 투자하는 겁니다. 원유 유월물 옵션으로 진입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면 먼저 공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원유 유월물 세부사항입니다. 당연히 기초 자산은 원유는 1개월만 됐기 때문에 유월물 선물입니다. 현재 제가 조사한 그 시점에 대략 76.50 정도 됩니다. 원유 유월물 선물 가격이. 옵션 만기일은, 유월물 옵션 만기일은 5월 16일입니다. 그러면 어제 기준으로, 2월 22일 기준으로 며칠 남았냐? 84일 남았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83일 남았습니다. 약 3달 약간 덜 됩니다. 이걸 알고 나서 유월물, 뭘 봐야 되죠? 그 다음 과정이 유월물 선물 차트를 보는 겁니다. 원유 유월물입니다. 앞 위에서 본 사월물하고 비슷합니다. 가격 움직임은. 나름대로 추세선 그었습니다. 가장 최고점이 84.13입니다. 제가 사월물에서 인정한다 그러면, 급 좀 상승을 더 인정한다 그러면 85달러 정도. 84. 나름대로 분석하십시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대체 나는 어떤 행사가, 어떤 가격을 내가 보고 있을지? 지금 가격이 76.50 정도 됩니다. 대략, 평균적으로. 그러면, 나름대로 추세선 그었습니다. 여기가 얼마예요? 71.37 정도 됩니다. 여기가 71.37. 여기가 한 69, 70 정도 작고. 여기가 한, 이 추세선 만나는 부분. 79입니다. 79.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이 고점을 갱신할 것이냐? 여기 최근 저점을 갱신할 것이냐? 더 아래로 갈 것이냐? 더 위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이 가격대를 넓혀보겠습니다. 먼저, 옵션 진입전 연구입니다. 원유가 먼저 생각할 것이,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또,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해야 됩니다. 차트를 보든, 기본적 분석을 연구하든. 하락한다면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 또 하나, 이 부분. 상승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는 절대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상승을 인정해. 그런데, 여기까지는 안 될 거야. 라는 가격대. 또, 하락을 하더라도, 어디까지는 절대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 하락을 인정해. 하지만, 절대 이 가격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야. 라는 가격대. 이걸 연구해 보는 겁니다. 나름대로. 가격대를 여러 가지 가져왔습니다. 지금 가격이 76.60입니다. 이 캡처 화면상으로. 여기서, 이거 85로 달아주겠습니다. 85, 90, 95, 100까지. 여기가 105가 있습니다. 또, 아래 70, 65, 60, 55, 50.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분석해 보는 겁니다. 이 화면, 재작년, 22년 8월부터 차트입니다. 최저점이 어디였습니까? 62.65입니다. 최고점이 84.13입니다. 최고점과 최저점. 그럴 때, 이럴 때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 85달러까지는 않을 것 같아. 좀 공격적인 투자자. 나는 불안해. 난 리스크 정말 싫어해. 그러면 좀 멀리 달아나는 겁니다. 어디를 고를 것인지. 그럼 당장 여기서 고르기보다는 비교를 해야 돼요. 뭘? 현재 가격과요. 행사과별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사과별 가격과 증거금 비교해서 수익률을 한번 봐보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행사과별 가격과 증거금 및 예상 수익률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나는 어떤 행사과를 진입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 투자 성향에 따라서. 행사과별 가격과 증거금 및 예상 수익률. 나름대로 연구했습니다. 콜옵션 행사과. 85, 90, 95, 100, 100호. 우리는 옵션 매도이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절대 85까지는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절대 105까지는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가 아니라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옵션 매도 진입 과정입니다. 가격 보십시오. 85까지 될 현재 76이니까. 76.5 정도 되니까. 10%, 9% 정도 차이 납니다. 이럴 때 가격이 1.26, 즉 1260달러. 그런데 행사과 90은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0.62, 거의 절반이죠. 절반, 5포인트 개념으로 이렇게. 그다음 95, 지금부터 약 14포인트, 1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20포인트, 18포인트 정도. 18포인트, 19포인트 떨어졌어요. 0.32, 배조패, 절반이 절반 거의. 그다음, 여기서부터는 가격이 그렇게 확 줄지 않습니다. 행사과 100입니다. 절대 100까지는 오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가격이 0.2, 105가 0.13. 지금 0.13은 130달러, 200달러, 320달러, 600달러, 1260달러입니다. 그럴 때 증거금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증거금이 100원은 835달러, 100은 1130달러, 95는 1155달러, 90은 2188달러, 85는 3015달러. 증거금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행사가가 더 외가로 갈수록, 등가격에서 외가로 갈수록 가격은 프리미엄입니다. 옵션 가격은 더 하락하는데 증거금은 더 비싸지죠. 왜? 좀 더 위험하니까. 이걸 이제 수익률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835 나누기, 130 나누기 835 곱하기 100을 하니까 15.56%, 17%, 20%, 27%, 41%. 얼마 만에? 84일 만에. 84일 만에. 세 달 잡으면, 이걸 3으로 나누면 거의 5% 수준입니다. 5에서 6%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한 달 기준으로. 5%, 6%, 절대 105까지 안 간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 기준으로 5%, 6%입니다. 결코 작은 거 아닙니다. 안 그러면 더 올라가도 돼요. 110% 올라가도 돼요. 그래도 가격대는 있어요. 수익률이 나옵니다. 좀 더 내가 최대 공격적이야. 한 달, 세 달 수익률이 41%. 41%. 엄청납니다.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 지금 이건 다 예상 수익률입니다. 확정 수익률이 아닙니다. 예상 수익률. 처음에 이렇게 대충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후반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이 수익률은 날마다 바뀝니다. 처음 진입할 때만 참조하는 겁니다. 그럼 푸드옵션 보겠습니다. 푸드옵션. 현재 가격이 76.5입니다. 그러면 10포인트 떨어진 65, 65, 55 보니까 가격, 더 외가로 내려올수록 가격이 더 낮아지죠. 그런데 증거금은 더 비싸집니다. 등가로 갈수록 비싸집니다. 외가로 갈수록 더 싸지고요. 그럴 때 수익률을 계산하니까, 공격적인 투자자 65, 현재 76이라 있습니다. 65, 43%. 좀 나름대로 보수적인 투자자 50, 행사과 50, 푸드옵션 23%. 이걸 3으로 나눠도 3, 8에 24, 약 8% 됩니다. 월 8%, 월 8%.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서 손절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손절을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처음 진입할 때, 오늘 목표가 예상 수익률을 알고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옵션 몇 시집하는 방법. 그래서 옵션 행사가와 가격과 증거금을 활용해서 뭘 본다? 예상 수익률을 보는 겁니다. 예상 수익률을.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내가 보수적인 투자자이냐, 중도적인 투자자이냐, 적극적인 투자자이냐에 따라서 이 행사과를 달리하면 되는 겁니다. 콜옵션에서 공격적이다, 85 가는 겁니다. 중도적이다, 약 95 정도, 100 정도. 보수적이다, 105에서 110 정도. 이렇게. 푸드옵션에서 내가 공격적이다, 65. 중도적이다, 60에서 55. 보수적이다, 50. 아니면 더 내려갈 수 있어요, 45 이렇게. 이런 식으로. 45대도 아마 0.06, 6이나 7이 있을 겁니다, 가격이. 최종 행사가 결정, 조사한 행사과별 가격대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인가 보는 겁니다. 각 행사과별로 예상 수익률을 비교하면서 이 정도 수익률이면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행사과를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예상 수익률은 고정인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날마다 옵션 가격과 증거금 변하기 때문에 처음 진입할 때, 처음 진입할 때입니다. 대략적인 예상 수익률을 가늠할 뿐입니다. 절대 고정이 아닙니다. 확정 수익률이 아닙니다. 대략적인 예상 수익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예상 수익률을 알고 시작하는 해외 옵션 매도 진입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내가 보수적이냐, 중도적이냐,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행사과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 우연하게 처음 들으신 분들, 혹은 또 기존에 들으신 분들도 아마 이 방송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오늘 방송 자료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이용해서 들어오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요. 또 예전 방송 보는 방법도 노란톡방에 오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